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 전공음악 합격 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 영상을 눌러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작년에도 한번 수험을 겪어보셨다가 올해 또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올해는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 학교 재학 중이시면서 나는 남들보다 미리 임용을 좀 준비해봐야 되겠다 하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나 사실 임용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이걸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아 저의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박문각 임용고시학원의 전공음악 온율 선생님입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설명회는 조금 아직 임용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임용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평가원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 음악이건 다른 과목을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열쇠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보시다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11월 26일에 작년에는 시험을 봤거든요. 1차 시험을 그때 교육학을 다들 시험을 한번 보시고 60분 동안 그 다음에 전공시험을 90분씩 두 번 보시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차에서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죠. 1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면접을 보고요. 지도한 작성도 보고요. 수업 능력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음악과는 아시다시피 실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연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하시는 거 그리고 장구 치면서 미녀 부르기 혹은 청음 이런 시험들이 지역별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2차를 또 다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시험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뭐가 이렇게 양이 많아?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파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2008년도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해서 올려둔 건데요. 이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별다른 개정은 없이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뭐가 시행이 되고 있냐?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선발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이 교사가 반드시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 안에서 임용고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기출 문제를 보셨거나 아니면 어떤 무용담처럼 시험 보고 왔는데 이런 게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시면서 아니 도대체 임용시험은 뭐가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보시면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제일 크게는 교과 교육학이 있고요. 그 밑에는 교과 교육론이 있어요. 근데 이 교과 교육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음악 교육론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서양음악과 국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음악 교육론이라는 것이 이제 25에서 30%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사범대 다니시거나 이제 학부에서 음악 교육 전공하신 분들께서 공부를 분명히 수업을 들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부분이 사실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음악 교육 철학,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법,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학 중에서는 특히 현대 음악 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리머 많이 아시죠? 이제 엘리언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어떠한 주의에서 어떠한 교수법이나 어떠한 음악 교육 철학을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또 음악 교육 파트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과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양 굉장히 많지만 한 번 외워놓으면은 그 점수로 보답을 해주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2007년은 이제 조금 지나갔죠. 현행 음악과 교육 과정은 15년도에 개정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외우시는 과정을 제가 또 도와드리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고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 15년에서 지금 벌써 22년도가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 22년도에 개정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15년도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는 22년도 그런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지금 15년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22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교육 과정이 개정돼 올수록 누락이 되었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저와 함께 살피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렇게 외워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벌써 22 언제 나오지? 아, 정말 어렵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오면 가장 먼저 저와 이제 열어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줄기부터 해서 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악 교수법에는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교수법의 대표적인 사람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달크로즈랑 아이고, 잠시만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이 네 사람 있죠. 특히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는 수년간 세 명의 음악 교수법을 비교하는 식으로도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중점이고 평가도 작년에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음악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1차를 준비할 생각에, 공부할 생각에 거의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중고등학교에 실제로 발령이 나시고 나면 학생들에게 음악사는 어때? 이렇게 말할 시간이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창하고 연주, 실기를 지도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시간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의 대부분이 될 텐데요. 그때 이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평가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평가 방법과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또 실제로 학생들에게 공정한 시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선생님들께서 강가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 교육하기 아까 25에서 30% 정도라고 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용어가 조금 일상에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선생님들께서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보시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 외우시면서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려가 보면 본격적으로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서 서양음악과 국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화성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화성학, 작곡과 학생 아니신 다음에야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시긴 한데요. 화성학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답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푸는 그 논리가 정확하게 된다면 사실 조금만 연습을 더하고 나면 하반기쯤에는 자신 있게 나는 점수 어느 정도는 딱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또 화성법이거든요. 이 문제는 항상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못 드렸는데 아까 전에 25의 30%가 교육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에서 자꾸 글씨가 번져가지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70에서 75% 정도가 서양음악과 국악이 한 반씩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비율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아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빠르게 빠르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효자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성법 역시 내가 처음에 어렵다라는 마음을 딱 버리고 기초부터 쌓아간다면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위법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위법은 많이들 제기하시는 대로 이런 종별대위법이라고 하는 16세기 대위법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 이런 논의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또 실용적인 이유로는 이제 그 답안지가 오선보가 따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일이 그려서 그 대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출제는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화성학 수업을 하면서 조금 녹여가는 식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악곡 분석이라고 나와있는 인벤션, 푸가 이런 것들이 18세기 대위법인데 이것도 이제 화성학에 넣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특히 푸가 같은 경우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악곡을 이해하시는데 그 이후 20세기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형식론 같은 경우도 이제 동기, 악구, 악절 이런 부분이 교과서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선생님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산부분 형식, 이부분 형식,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나아가서는 변주국 형식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여기 다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아마 이 연주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독주곡, 독창곡, 실내악곡, 관연악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이런 것들은 뭐 연주 형태가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형태를 물어본다 라기보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클래식 악곡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악곡 같은 경우는 사실 국악에 비하면 서양음악의 악곡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작곡가들, 조금 덜 중요한 작곡가들 좀 더 마이너한 작곡가들까지 합해서 정말 사실 어디까지가 제한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때 기준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로는 교과서의 감상 파트로 좀 중요한 악곡이다. 이제 클래식 음악사에서 중요한 작곡가나 중요한 양식이다. 혹은 어떤 분기점을 이룬 작품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과서에 중복돼서 실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부터 해서 아, 이 서양음악사에서는 이런 악곡이 중요하구나 이런 기준 뼈대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혹은 국내에서 학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개론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정말 교과서의 이론들을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곡들을 찾아서 뼈대와 기틀을 잘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악곡을 다 보고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뼈대를 잘 세우시고 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악곡을 감상하시다 보면은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에 실제로 어떤 처음 보는 악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월이나 3, 4월 이렇게 좀 연초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상을 굉장히 미리부터 시작을 하세요. 보통 그 이유는 악곡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 저와 함께 어떤 악곡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곡이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교과서에는 아시다시피 창작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선율을 창작하고 국악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임용에 이전에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지금은 또 서답식으로 약간 유형이 바뀌면서 출제는 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서양음악사가 모든 1차 시험 가운데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의 점수, 배점은 조금 적지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양음악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음악사는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라든지 작곡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시험을 내는데 내는데 우리 기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수험생들이 이제 이번 거를 기출을 또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거기서 또 변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변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야가 바로 서양음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가면은 사실 변별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의 그런 타당성에는 조금 의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형식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랑 연계된 문제들도 많이 많이 풀어보시고 사고력을 발동시킬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과 내용학 중에서 국악이 나왔습니다. 국악은 서양음악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와 함께라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초 이론 같은 거는 아마 다들 눈에 다 익으신 내용들일 것 같고요. 이번에 악기도 조금 어렵게 나왔었고 특히 악곡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악악곡은 서양악곡에 비해서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연주되었던 그런 갈래들의 악곡들 그리고 풍류방에서 연주된 악곡들 그리고 민간에서 전래된 뭐 민요라든지 그런 중요 악곡들 다 합해도 서양음악사 악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곡 위주로 많이 많이 익혀놓으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름도 파악하실 수 있고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실기에서 성악곡 뭐 선율악기 타악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2차에서 구각 실기를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구각도 마찬가지로 실기를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갈래 성악곡이라고 하면 뭐 민요도 되겠고 시조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교과서들마다 조금씩 판소리도 들어있고 가곡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자 특징 이런 주요 갈래들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갈래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단소 장구 소금 그리고 사물놀이 사물놀이에서 사물놀이가 출발하게 된 풍물 이런 가락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에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지휘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 지휘로 갑자기 또 넘어왔는데요. 지휘법 자체가 나온 적도 물론 있지만 이제 악기와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서 뭐 우리 교과서에는 뭐 리코더 오카리나 기타 우쿨렐레 이런 악기들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외에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그리고 여기 넘어와 보시면 총보 독해력 음악 문헌 지식까지도 지휘에 포함을 해서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총보 같은 것도 눈에 익히시는 방법들 이런 요령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런 것들은 아마 다 쉽게 잘 하실 것 같고 자 한국음악사에서 다시 음악 양식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역사가 또 길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문헌부터 해서 악보는 사실 제일 오래된 악보라고 해봤자 이제 조선시대 초기 악보 정도인데요. 그 이전부터 음악에 대한 기록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이 향유되었는지 어떤 음악을 왕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시대적인 흐름 저랑 같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사가 사실 이번 기출문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인물이 문제에 나왔어요. 어떤 인물이냐면 산조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국악의 새로운 장르가 있는데 그 산조 장르 중에서도 이제 좀 아주 유명하고 메이저급의 가야금 산조라든지 뭐 그런 대금 산조라든지 요런 악기가 아니라 단소산조에 대한 문제인데 그 창시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인물 중심의 음악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음악사나 국악사나 마찬가지예요. 음악사라는 것은 음악이 지금까지 다 있었던 흘러왔던 일들 중에서 정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했거나 어떠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거나 뭐 반향이 새로 일어났다거나 요런 일이 있을 때 그 분기점이 되는 것들 위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물을 외우냐? 절대 아니겠죠. 정말 중요하고 새롭게 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포인트를 짚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겁먹지 않고 아, 이건 너무 지역적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이유에서 요렇게까지 문제가 이어졌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수업의 지향점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다 봤네요. 요렇게 우리 쭉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음악을 또 다 전공하셨고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교에서도 막 1등, 2등 하셔서 교직을 하셨거나 열심히 시험 봐서 사범대나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다들 공부 머리가 좋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처음 봤다라기보다는 임용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까지 내가 어떠한 올해를 보내느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올해를 어떻게 보낼까? 요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 저와 함께 그 수업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저는 요런 책들을 추천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 교재는 이제 수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따로 조금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얹어드리고 할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음악 그중에서도 화성학이라는 이론이 있었고 또 국악에 대한 게 있었고 또 음악교육에 대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요런 교재들이 아주 스탠다드이고 여러분들께서 서답형으로 답을 적을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교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교재가 많이 있죠. 그라우트도 있고, 들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제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 민은기 선생님 쓰신 서양음악사는 굉장히 흐름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음악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가 서양음악사를 흐름으로 이해는 잘 못하겠다. 내가 혹은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외우느라고 힘을 많이 써서 이제는 조금 내가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다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길 서양음악사는 요건 그 선곡집이 같이 있는데 이 서양음악사가 한 페이지, 만화야 두 페이지 요렇게 해서 핵심적인, 제가 아까 분수령, 분기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 내용들 설명이 컴팩트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한 악곡이 선곡집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요 책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출제도 몇 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이 책을 보시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요걸 통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꼼꼼히 씹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보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일목요연하게 영혼을 담은 프린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학 교재도 사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입시를 봤을 때도 이 책이 오래된 책인데 이걸로 공부한다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이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음악 임용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뭐 교원대라든지 그런 교육 관련한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시는데 채점은 또 현직 선생님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인 답안, 보편적인 음악 용어, 정확한 용어 요런 것들을 가리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대학에서 쓰는 교재이고 많은 분들이 교재로 삼는 책이다 보니까 이 책에 쓰인 용어들이 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 해외에서 건너오면서 적당한 말로 대체가 됐겠죠. 번역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책들마다 번역하는 용어들이 조금 달라요. 저자마다 또 말씀하시고 싶은 뉘앙스를 살린다든지 요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임용 문제까지 쉽게 푸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 진짜 미국에서 쓰이는 교재, 여기서 쓰이는 교재 이런 것들의 문제까지도 제가 다 맛보실 수 있도록 알차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은 저랑 같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라고 해서 요 책도 송무경 선생님이시라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아마 많이들 추천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악기 전공, 피아노 전공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악곡을 많이 쳐보시면서 귀로 직접 들어보시면서 화성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화성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귀로 자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파생에서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성학은 우리 자신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국악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송혜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이 책은 뭐가 좋냐면요. 참고로 지금 종이책은 절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땡땡 문고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음악은 한국음악 사각도 비중이 되게 높은데요. 의개라든지 춤을 추는 정제라든지 이런 그림들 그리고 연주 양상이라든지 풍류방의 그림이라든지 악기의 형태라든지 이런 많은 도상들이 이 책에 거의 다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도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설명하듯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론서 같은 걸 보면 음악 자체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 음악이 형성된 사회라든지 그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해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 설명까지 쭉 같이 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국악을 이미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음악을 추구해서 이런 악기로 이런 음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과정들은 저와 함께 하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책이 아주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음악 교육학 총론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새로 개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아직은 사지 마시고 새로 나오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5판이 새로 나오면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된 것들도 있고 용어들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5판이 아니라 4판 초록색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로 새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교과서를 빼먹었네요. 저랑 사실 수업하실 때는 3월 달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과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아까 제가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 평가 영역 설명드리면서 교과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음악 교과서가 총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44종이나 됩니다. 중학교 1, 중학교 2 해가지고 28권이나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교과까지 해가지고 44권이 되는데 이 44권이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알았으면 하는 지식들에 대한 기준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을 거칠 때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 교과서에 대한 영역 기준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4권을 따로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어떤 부분들이 예시로 이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좀 쓸만하다든지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교과서에서 나온 건 어떤 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어렵고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데 막 붙들고 보면서 분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한 겁니다. 3월부터 4월 동안에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그냥 정리된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민요다. 그러면 어떤 민요가 혹은 민요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떤 활동을 지시를 하는데 이만큼 많은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딱딱딱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편하겠죠?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골자들이 딱딱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서양음악도 있고 국악도 있고 그리고 교수법도 나와 있고 악기 실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1차 준비에 대한 기틀을 쌓으시면서 동시에 2차에 수업 시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수업이 바로 이 교과서 분석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온율이라고 하고요. 저의 수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골격을 세우고 가지랑 살을 붙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대한 양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수업만 듣다가 내 공부 시간이 없어서 허덕거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이 주말이면 평일 5일 중에서 이틀은 교육학 들으시고 이틀은 국악, 아니 국악하고 서양음악, 음악 수업 들으시고 하루는 또 실기 수업 준비 들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고 하루라도 아프면 안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꼭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외워야 되는 순간도 옵니다. 외워야 되는 순간이 오고 외워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도 반드시 있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사실 뭐가 중요한지를 정말 알고 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임용기출 문제를 지금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지엽적인데? 이 문제를 도대체 왜 물어봐?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사실 골격이 튼튼하고 거기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시다 보면 아 이 문제가 이래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것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시면서 그때부터 정말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골격이라는 것을 3월달부터 교과서반 이걸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에 특화된 수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의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이 왜 나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선생님들께 첨삭해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를 나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싶다. 나는 줄기를 좀 먼저 잡고 가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 온율의 수업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강의 자료는 저의 영혼을 담아서 질 높은 자료로 제가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골격을 세웠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허덕허덕허덕 따라가신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신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그날까지 정말 불안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즐겁게 자신감 있게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각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면 저와 시너지가 나서 서로서로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뼈대를 세우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싶은 선생님 그러니까 아직 재학 중이시거나 임용시험을 이제 보려고 마음 먹으신 선생님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막막하다. 혹은 나는 뭔가 새롭게 나만의 방법을 찾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 저한테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혹시 이렇게 시험을 보셨는데 정말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한번 다른 걸 시도해봐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선생님들 정말 그 마음이 이해합니다. 이런 선생님들 계셔도 저한테 오시면 정말 뭐 다른 개론적인 거에 많은 시간을 뺏는다기보다는 다시 내 것을 복습해 보시면서 복귀해 보시면서 그 파생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스스로 실력 점검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의 연간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 2월에는 수업이 없었고요.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3, 4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내용학 중에서는 국악하고 서양음악 교과서 분석반을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종 교과서에서 공통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거기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4까지 붙여드리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기반이 돼요. 그래서 이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심화반 6월달까지 해서 임용해서 다루는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할 예정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체력도 우리 꼭 잘 잡고 가도록 해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실 익숙해지는 거랑 또 내가 이해를 잘하고 정리를 잘한 거랑은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익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온율의 수업은 이렇게 대형 강의가 아니에요. 초대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첨삭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서답형으로 문제 쓰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히 사고력을 요한다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쓰셨을 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어떤 용어를 쓰면 더 정확한지 점수를 정말 0.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청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완성반이 10월달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11월 말쯤에 또 1차 시험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월달 말쯤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를 보겠죠. 사실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것들이 다 1차에 관련된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꼭 2차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를 하셔서 아 설마 내가 이번에 붙겠어? 하고 시험 보셨다가 정말 정말 자신도 모르게 고득점이 나와서 합격하신 다음에 내가 내년에 이것도 합격할 수가 있을까? 그런 와중에 2차는 막 준비해야 되고 근데 2차가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수업 시험도 해야 되죠. 정말 피아노, 노래, 민요, 장구, 청음, 별거별거 다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는 뭐 넉넉하게 내년에 시험 봐도 돼 하시는 분들께서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올해 1차 정말 붙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실기과목 동시에 여러 개 하시지 말고 두 달에 하나씩 장구, 민요, 피아노, 반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극복해 가신다는 생각으로 올해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화성학은 매주 한 2시간 정도씩 진행이 될 거고요. 8주, 8주에서 3, 4월에는 기초반 그 다음에 5, 6월에는 심화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성학도 선생님들이 귀로 많이 들으셔야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연주도 해보고 귀로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몸에 확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알찬 화성학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시간표인데요. 제가 교과서를 쭉 정리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이제 사실 음악사라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특히 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만큼은 그러면 그만큼 정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각 교과서에서 뭐가 나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정말 다 씹어먹듯이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상이라는 분야가 또 교과서에 있잖아요. 감상 영역에 나와 있는 곡들은 정말 저희가 악보까지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쭉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심화반에서도 되게 좋은 초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될 텐데요.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꼭지들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임용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중점적인 내용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교재를 따로 지정한다기보다는 아까 추천드린 개론서들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매주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 했었던 말씀이니까 그리고 청음 테스트도 선택해서 미리 일찍 오시면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고 전공음악 카페도 주소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질문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심화반이 강의 계획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심화반 강의 계획은 당연히 교과서에서 줬던 내용이 완전 핵심 뼈대 거기다가 이제 개론서 그리고 그동안 임용 기출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녹여져서 만들어진 플랜이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시게 돼요. 테스트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되시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내가 많이 익숙해질수록 그 시험 현장에서 내가 나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기죽어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문제를 자연스럽게 조금씩 한 계단씩 더 이렇게 내면서 선생님들이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이 위에 올라가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세심하게 설계를 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성학 설명인데요. 화성학은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이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이 2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백병동 화성학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이 잘 버무려서 설명 말씀드리고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6월 달 끝날 때쯤에는 선생님들께서 화성학에 자신 있게 되실 수 있겠죠. 특히 화성학 기초를 잘 쌓아서 1차 점수의 효자 점수로 화성학을 딱 가져가고 싶은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진짜 노베이스예요. 저는 진짜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반이 있는 거니까 정말 음정부터 시작을 해서 조표해서 정말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저를 믿고 한번 같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격 설명회는 마쳐보았는데요. 저 오늘과 함께 올 한 해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되면서 좋은 결실까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